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7천억이나 투입해서 원전을 고친 다음에 25년 6월부터 아주 잘 가동되고 있던 그런 월성 1호기를 갑자기 영구정지시키는 그런 결정으로 가려면 일단 논리나 근거나 이런 합리성이 있어야 되죠 2017년 6월달에 월성 1호기를 폐지시키겠다 중단시키겠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멀쩡한 원전 가동을 중지시키고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12월 24일에는 원안 위에서 연구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도저히 이것은 맨정신으로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한수원이 대통령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 거짓말로 경제성 평가를 내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7천억 정도 들어간 그런 월성 1호기를 중단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확보한 내부 문건을 갖고 세 가지 이유를 왜 한수원은 거짓 증거를 가지고 결국 문 대통령에게 코드를 맞출 수밖에 없었는가 보시죠 첫 번째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지하면 월성 1호기 운영 인력의 절반을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이것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서 나온 주요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 주장입니다 한전이 발표한 2018년도 기준 전기 원가는 킬로와트당 113원입니다 월성 1호기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1년에 약 50억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이는 인접도시인 대구의 전력 소비량의 약 30% 수준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지가 되면 한전은 비싼 전기를 만든 LNG를 가지고 만드는 민간의 LNG 발전 사업자로부터 부족분을 사와야 됩니다 이 LNG 발전 사업자가 판매하는 전기 판매 단가는 킬로와트당 120원입니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2원에서 113원의 차액이라는 것이 8% 정도의 전기로 인상입니다 최소입니다 그런데 LNG 발전 사업자의 판매 단가가 122원이고 그 다음에 월성 1호기 같은 원자력 발전소의 판매 단가가 62.1원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따지게 되면 거의 배가 오르는 96%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전기로 인상은 불가피한데 그것이 8%가 될지 아니면 100% 이상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란 거예요 당연히 경제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싸게 만들 수 있으면 전기를 싸게 만들어야 되지 왜 월성 1호기 같은 원자력 발전 설비가 잘 돌아가는데 그걸 그냥 중지시키고 LNG에서 그 비싼 걸 사가지고 그럼 누가 부담해야 되냐 전기 사용자가 부담하지 않으면 결국 세금을 가지고 떼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부가 정상적인 결정을 하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입니다 월성 1호기는 설비 이용률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이 전혀 없다 또한 수소 감시 설비 설치나 원자력 부백 등의 작업에 예방 정비가 1년 이상 소요될 수밖에 없다 월성 1호기 폐쇄를 정당화하는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 나온 주장입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2017년 5월부터 1년 넘게 정상 가동을 중지시켜버렸습니다 설비 이용률이 안 좋아서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수소 감시 설치 및 원자력 부백 보수 작업을 한 월성 2호기는 2018년 5월에 2개월의 예방 정비를 마친 다음에 재가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걸리지 않더라도 아주 얼마 걸리지 않아서 얼마든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대통령 하명, 대통령 지시, 대통령 명령을 어떻게든 맞춰야 되니까 구시를 대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말도 안 되는 것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 집어넣은 겁니다 결국 한수원은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 월성 1호기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1년 넘게 정지시켜 놨다가 결국 연구정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은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강원도에 있는 한 연수원의 강의를 갔다면 그 당시에 거기에 한수원 관련된 그런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우연하게 티타임을 하다가 만났는데 죽겠다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지시들을 많이 내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수원을 나무라지만 한수원도 그냥 일종의 대리인처럼 항동하니까 결국은 탈원전 정책을 집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관계자나 문 대통령 자체 함께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 월성 1호기의 연구정지는 주요는 문정부고 조요는 한수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매출액을 감소시켜가지고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판매 단가가 50원까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설비를 중단시켜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크게 떨어뜨렸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결국은 연구정지까지 끌어낸 것이죠 앞으로 5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없고 킬로와트당 발전 단가가 설령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항률은 낮지만 이미 7척억을 투입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동해서 투자비를 해소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폐쇄 발언과 탈원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가 7천억 정도 투입된 그리고 멀쩡하게 가동되던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또 그것도 그냥 잠시 중단이 아니고 12월 24일날 연구중진 시기 사태는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입니다 월성 1호기가 다시 또 재가동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에 원안이 같은 데서 결정 내린 사람들은 아마 다음에 법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2월 24일날 방송됐던 검찰 끝까지 지킨다는 프로그램 보고 김형인님이 가벼운 댓글을 남겼습니다 하루에 영상 한 편 업로드하기가 힘든데 하루에 네 편에 다섯 편 이상 업로드하는 것을 보니까 젊을 때부터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내용입니다 저는 젊은 날부터 주어진 일이든 찾아서 하는 일이든 간에 무슨 일이든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이 몸에 완전히 배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젊은 날부터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서 몸의 습관처럼 몸의 일종의 루틴처럼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일은 생산활동이기도 하지만 또 매력적인 것은 콘텐츠를 하나씩 만들 때마다 항상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항상 학습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콘텐츠 클리에이터로서 활동하는 것은 생산과 학습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매력적인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가능한 생활을 단순하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동시에 리듬을 탐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최고의 그런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인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등록하시면 지금처럼 댓글이나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공명호 TV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자기 성장과 발전 또 자기 개발 또 자기 경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새롭게 열어서 운영하고 있는 새로운 채널인 공병호 자기 경영 채널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주변의 젊은 분들에게도 공병호 자기 경영을 소개해서 젊은 분들이 젊은 날부터 그런 자신을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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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